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윤성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외계인에 대해서 상상하겠다라고 나선 이유. 이거는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호기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외계인 혹은 외계 생명에 관한 연구는 천문학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에 제가 우주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의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시공간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의한 우주는 이런 거예요. 우주의 경계가 무엇일까? 우주의 경계라는 것은 물리법칙 혹은 자연 법칙이 허용하는 영역. 그것이 제가 생각한 우주의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세계의 바깥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허용되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금지된 영역이죠. 금지된 영역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에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말 그대로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판타지의 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역,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될 것입니다. 우주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렇게 물리법칙이라는 경계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여기에 대해서도 경계감 혹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학자들은 참 상상력이 없다. 초자연적인 것,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자연 법칙을 어기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 왜 과학자들은 하필이면 너희가 경험한 세계, 너희가 알고 있는 세계에 이 우주를 국한시키려고 하느냐? 과학자들은 참 상상력이 부족하다. 귀신도 있을 수 있고, 도깨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물리법칙이라는 경계로 우주를 한정 짓느냐? 이거는 정말로 상상력이 부족한 거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과학자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경계를 벗어나서 판타지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고, 이 경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고리타분하고 상상력이 적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루미큐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미큐브인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게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열심히 시도를 해봤어요. 이거 이제 여섯 면을 다 맞춰야 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대로 성공한 게 이게 세 면 정도까지 맞춘 거였고요. 여섯 면을 동시에 맞추는 것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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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내가 한 짓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재미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규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미큐브라는 것은 이거를 분해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맞춰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갖고 왔는데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다. 물리법칙을 어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물리법칙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제한 조건, 이거를 해체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해체할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 조건 내에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과학자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심히 생각해서 맞추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상상력이 풍부한 일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마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대로 해체해가지고 제한 조건을 어겨가지고 지멋대로 이렇게 꾀어 맞추는 것 이게 뭐 영화라든가 연극 같은 것의 플랫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능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정교한 플랫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한 것을 흔히 데우스 익스 마키나라고 하죠. 생명이라는 현상을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는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다. 어떻게 이걸 돌려가지고 이걸 맞추느냐 어떻게 자연 법칙이 저절로 인간과 같이 지적인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혹은 지적 설계자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상상력이 부족한 그리고 지적으로는 굉장히 게으른 생각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은 여전히 물리법칙이라는 경계 안에서 이런 디우스 익스 마키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잘 돌려가지고 이런 생명이라는 기적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여전히 탐구하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과학계에 정말로 궁극적인 질문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계인을 상상하는 이유 어떻게 외계인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외계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왜 외계인을 상상하는 것이 과학적인 질문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법칙이 전 우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이정 뉴튼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발견한 굉장히 위대한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이거는 하늘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땅에서만 적용이 되는 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튼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힘이 지구를 태양 주변으로 공전하게 만드는 힘이다. 달을 지구 주위로 공전하게 만드는 힘이다. 다시 말해서 저 우주에서 작용하는 힘과 지구에서 작용하는 힘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혁명적인 과학사의 전환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생명을 존재하게 만든 그러한 물리법칙 그거는 다른 행성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명이라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지구와 유사한 진량을 가진 행성은 많고요. 태양과 유사한 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 지구하고 다르지 않고요. 외계 행성의 지각작용 역시 지구와 크게 다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질은 자연적으로 쉽게 만들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소행성 내에는 70여 개의 아미노산이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생명체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아미노산까지 소행성에서는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우주내에서 우주라는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유기물질이 합성되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물론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 복합 유기분자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도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쉽게도 소행성 내에서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복합 분자가 그다지 많이 발견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분자들은 매우 많이 발견이 된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주관 간에서 합성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구에는 극한 환경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생명이 비교적 빨리 출현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한 6억 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6억 년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따지면 영겁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천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한 시간에 생명이 매우 빨리 출현했다. 그 얘기는 생명의 출현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힌트를 주죠.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모든 생명은 진화한다. 진화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진화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는 인간과 같은 고등생명체의 등장의 확률이 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화의 방향 역시도 자연 법칙에 제한을 받는다. 진화라는 현상을 그저 무작위적인 그냥 우연히 지배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사실 진화의 방향 역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자연 법칙의 한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외계인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샘플은 딱 하나라는 거죠. 지구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보편성을 논하려면 지구 밖의 생명체들을 우리가 알아야 어떠한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샘플이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단 하나의 예를 가지고 어떤 보편성을 논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가진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잘 깨닫고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외계인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볼 수가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첫째는 이러한 한계의 샘플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우주생물학자들이 취하는 접근이 뭐냐 하면 생명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극한 환경에 서식하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같은 지구라고 할지라도 매우 다양한 환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막 혹은 남극이나 북극 같이 온도가 매우 낮은 곳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산 지역처럼 굉장히 온도가 높은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땅 속 깊은 곳처럼 햇빛도 닿지 않고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그 모든 곳에 미생물의 형태가 다 서식하고 있더라. 심지어 산소도 필요 없고 태양빛도 필요 없이 지하 한 2km에서 서식하는 그러한 미생물들도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이산화망강 같은 화학물을 이용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얻는 지상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생명체들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외계 행성의 다양한 환경에서 어떠한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탐색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접근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다 라는 거고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보편적일까.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현상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을까를 탐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수렴 진화라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생명체의 외적인 기능이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자연 법칙이라는 제한 조건이 왜 중요한가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외계인도 문명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이동수단을 만들겠죠. 그들이 바퀴라는 도구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모로 바퀴를 만들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바퀴를 만들까요? 너무나도 답은 명확하죠. 그렇죠? 네모난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어떤 이동수단을 만든다 라고 할 때 그들의 이동수단에도 이런 동그란 바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새가 있는데 날개가 하나예요. 날개 하나로 나는 새. 못 보셨죠? 귀상에서 존재하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생명체는 날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대칭적으로 존재합니다. 외계 행성의 환경이 아무리 극단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늘을 나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한 생명체도 날개에 대응하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유체를 이용해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그러한 기관은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대칭적일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분자 단위에서도 이러한 물리법칙이 주는 제한 조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한 실험인데요. 이분들이 한 실험은 뭐냐 하면 100만 개 정도의 복제 코드가 여러 가지 분자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복제가 가능한 이러한 코드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코드가 다 효율적인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복제 코드는 좀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복제가 잘 안 되는 어떤 복제 코드는 매우 효율적이라서 아주 복제가 정확하게 잘 되는 그러한 코드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100만 개의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그것이 이러한 복제 코드와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복제 코드의 효율성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100만 개의 고려된 가능성 중에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복제 코드가 가장 효율적인 두 개 중에 하나더라. 그러니까 거의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매우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는 복제 코드더라. 라는 거예요. 어떠한 면에서는 이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생명체가 자연 선택이라는 걸 할 때 조금이라도 효율성이 좋으면 그것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고려를 하고 자연이 많은 복제 코드를 실험을 했을 때 당연히 효율성이 가장 좋은 것 그것들을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속한 코드의 효율성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극도로 효율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계 생명체들도 분명히 복제 코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양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 이거는 흔히 수렴 진화라는 걸 얘기하면서 흔히 드는 예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돌고래예요. 돌고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류가 아니라 포유르입니다. 그러니까 돌고래의 조상은 바닷속에서 살던 생물이 아니고 육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다리가 4개였겠죠. 그리고 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살면서 점점 점점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후손들이 바닷속의 환경에 적합한 모습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돌고래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이 뭘로 바뀌었느냐? 지느러미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물속에서는 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피부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몸통의 모습이 우리 지상에서 발견되는 포유류의 모습을 닮기보다는 물고기의 모습을 닮았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어떤 유체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외계 행성계에 바다가 있다. 그리고 그 바다에 고등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러면 그 고등 생명체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주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아니면 문어 같은 형태 그렇죠? 인어공주와 같은 형태 이렇게 여기 팔 달렸고 밑만 지느러미가 달린 그러한 형태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미생물 외계 행성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어떠한 형태일까를 생각하는 것과 인간처럼 과학기술 문명을 성취한 외지적인 생명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은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요. 영상 온도가 100도인 곳에도 있고 아주 기압이 높은 곳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염도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땅 속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어떠한 형태일까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과학기술 문명을 성취한 지적인 생명체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극히 미세 조정된 환경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그 얘기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경우의 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어떠한 의미에서 그럴지 몇 가지 예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외계 행성계에서 지적인 생명체가 등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행성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유로파라는 목성의 위성입니다. 유로파라는 목성의 위성은 표면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밑에 수 키로에 달하는 아주 두꺼운 바다층이 존재해요. 만일 이런 바다에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등장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돌고래 같이 돌고래나 범고래는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인간처럼 언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한 그렇게 지능이 뛰어난 생명체가 이러한 바닷속의 환경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문명을 성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외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닷속에 있으니까 별을 보지를 못하죠. 별을 보지 못하면 과학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든가 행불리학을 발전시켰을 수 있었던 다양한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별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 이런 걸 발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대규모 전기 실험을 한다 그랬다가는 다 감전사당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파워플랜트를 만든다. 금속에 기반한 문명을 만든다. 딱 봐도 불가능해 보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외계인은 어떠한 환경에, 행성에 존재할까? 아마도 과학기술 문명을 성취한 외계인이라면 바닷속이 아니라 지상에 살 것이다. 지상에 살지라도 그래도 물이 풍부한 그러한 환경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와 상당히 유사한 환경일 것이다.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화성. 화성 같은 경우는 좀 지구에 비해서 질량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중력이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표면에 중력이 약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증기를 대기에 간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뜻이고요. 많은 수증기들이 다 우주 밖으로 증발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사막의 형태를 띄고 있고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산들, 지각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높은 산들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짜부라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굴곡이 심한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다. 중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에 보관할 수가 있고요. 지구 행성 초기 순간에. 그러면 지구에 비해서는 더 많은 물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각활동에 의해서 뭔가 좀 울퉁불퉁한 지형이 생겼을지라도 중력이 워낙 강하면 좀 더 짜부라트리기가 쉽다. 그래서 표면에 대부분이 물로 덮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적인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최적의 환경은 이런 지구보다 훨씬 무거운 행성이거나 허성처럼 비교적 가벼운 행성이라기보다는 지구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환경이 아닐까.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중력. 그것도 인간하고 상대적으로 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한 중력을 느끼는 생명체라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외계인은 또 어떤 눈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인 문명을 성취한 외계인이라면 또 당연히 시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생체기관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눈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재미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를 한번 다 살펴보시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눈이 두 개다. 눈이 한 개인 생명체 없고 눈이 세 개인 생명체가 없습니다. 눈이 한 개라면 사람이 원근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존에 훨씬 불리하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눈이 세 개면 왜 안 될까? 눈이 세 개라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생체 에너지의 10% 이상 그렇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한 한 개가 더 달렸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되기가 어려운 솔루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두 개다. 그거는 지적인 생명체가 고등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숫자다. 라는 거고요. 더욱 중요하게는 인간하고 문어는 공통 조상이 갈려져 나왔을 때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은 따로 문화의 조상 따로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진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발달한 이러한 눈이라는 기관의 모습이 정말로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여기에 렌즈라는 기관이 있죠. 렌즈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희미한 불빛을 감지해서 불빛을 모으기 위한 기관이고요. 여기에 뒤에 막막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또 둥그런 막막이 있어야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막막은 또 안 되고요. 너무나 놀랍죠. 그렇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제 생각에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물리법칙이 만들어낸 일종의 필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러한 눈의 형태만 자연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곤충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빛을 통과시키는 기관을 갖고 있는 형태의 눈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곤충의 눈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렌즈 형태의 눈에 비해서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에 오서도 오느냐 여기에 오느냐 사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곤충이 빛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눈에 비해서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곤충 형태의 눈을 가지면서 인간처럼 높은 해상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눈의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될까? 계산해보니까 한 1m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1m라는 거대한 눈을 달고 다닌다.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시각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인간의 눈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과학기술, 문명을 성취한 지적 생명체라면 지상에 사는 생명체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될 테니까 당연히 빛을 처리하고 소리를 처리하고 냄새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할 것이다. 매우 높은 확률로 거의 99%의 확률로 그러한 기관은 2개씩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하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기술, 문명을 성취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상에서 쉽게 이동 가능한 기관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퀴 같은 형태다라면 울퉁불퉁한 지상에서 이동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아마도 인간처럼 어떤 다리 같은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발달한 뇌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뇌는 많은 생체 에너지를 사용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염록소가 있어가지고 광합성을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면적으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발달한 뇌를 작동시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축적된 에너지를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육식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진을 어렸을 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70년대 미국 나사에서 진행했던 바이킹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바이킹이 화성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러한 희망을 갖습니다. 여기에 어떤 생명체가 정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적용이 되는 자연의 법칙과 지구에서 적용이 되는 자연의 법칙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외계 생명을 봤을 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어떤 데자뷰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비로소 코페리네쿠스가 시작한 혁명이 비로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코페리네쿠스 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조차도 지구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많은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코페리네쿠스 혁명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경이롭다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빅뱅의 순간에는 그냥 수소하고 헬륨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 행성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인간이 여기에 존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주의 의식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우주가 스스로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우주가 스스로를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우주적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렇게 스스로를 의식할 수 있는 우주를 해석할 수 있고 우주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존재, 그러한 나를 정말로 발견할 수 있기를 정말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갈망을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제 짧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